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 얼굴에 그 모습을 거의 90% 이상 그 눈에 눈 모양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이는 20대 30대 젊은 여성 뿐만이 아니고 50-60대에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눈 주위의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눈의 중요성은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말로 대표되는데요 이는 관상학에서 유래된 말로써 마의상법에는 매즉신처심 오즉신유어안 이라고 하여 마음이 낮에는 눈에서 유하며 즉 눈에서 놀며 밤에 잘 때는 심장의 처설을 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눈의 아래쪽 얼굴은 가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눈만 보고 얼굴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분도 쌍꺼풀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만 우리나라 여성은 쌍꺼풀 수술을 한 번 이상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눈이 아름다우신데요 남성들은 여성이 성형수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미적 감각이 있다고 자부하시는 남성분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하실 것입니다만 성형외과 전문의 27년차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남성들의 95% 한 97-8% 이상은 여성들이 성형수술한 부분을 절대 모르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렇게 마스크로 가려졌던 부분이 눈과 부합하게 된다면 눈만 보고서 마음이 설레이고 하관을 보고 갑자기 똥송해지는 경우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두 분 여성의 마스크 쓴 얼굴을 보게 되면 눈만 가지고서는 뭐라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두 분 다 쌍술을 하신 눈인데 이 사진만 보면 왼쪽의 쌍꺼풀과 전태궁이 조금 더 여유로운 것을 볼 수 있고요 저희 성형외과에 오시면 마스크를 벗고 제가 얼굴 진찰을 하게 되는데 진료실에 처음 들어올 때 마스크 쓴 모습과 벗은 모습은 어떻게 아직도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오른쪽 분의 경우 이젠 비대칭의 눈썹보다는 팔자주름과 눈이 몰려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된 것 같고요 왼쪽 경우에서도 좋은 눈의 기운은 보이지 않게 되면서 넓은 하관이 즉각 눈에 띄게 됩니다 즉 오른쪽의 경우엔 마스크에 가려진 얼굴의 세로 길이 왼쪽의 경우엔 마스크에 가려졌던 얼굴의 이 가로 벽을 마스크 썼을 때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얼굴 예쁨에서 눈의 중요성을 90% 이상 본다고 하면서도 실상 마음속으로는 얼굴 전체 비율을 다 보고 여기 결격사유가 없어야 눈을 본다는 것인데 이 하관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 보니 눈만 봐왔던 것입니다 간혹 하시는 말 중에 여자는 눈이 크고 이쁘면 반절음 먹고 들어가죠 라든가 솔직히 같은 여자인데도 이쁜 배우들도 눈밖에 안 보여요 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관이 받쳐져서 특별히 눈에 거슬러지 않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여성분의 케이스를 보시면 마스크로 가려져 있을 때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만 마스크를 벗게 되면 코에 노화 입에 노화가 확연히 보이게 됩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콧등 실리콘이 비쳐 보이고 입술이 얇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교정하게 되면 마스크 썼을 때의 나이로 되돌릴 수 있겠고요 이분의 경우 쌍술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만 눈썹의 기운도 좋고 눈두덩도 예쁜데요 마스크 아래쪽의 하관은 볼살 여백이 많은 얼굴인데 이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심부볼살을 제거하여 볼살 외곽선을 줄인 다음 그 지방을 이용하여 입술 가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 하관 여백이 줄어드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썼을 때의 눈의 느낌과 벗고 나서의 얼굴 비율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학문에서도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긴 합니다만 도덕과 철학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되듯이 하관을 비롯한 얼굴 비율이 맞아야 눈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는 앞으로 마스크를 벗게 되면 더욱 실감하게 될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눈 아래 마스크로 가려진 부분의 얼굴이 길거나 짧을 경우 그리고 넓거나 가름할 경우 또는 전방으로 돌출된 경우와 후방으로 들어간 경우의 얼굴 비율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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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